계속해서 이마이마로 활동하고 있는 김비송장이 불러드립니다. 한마음 대동남아 한마음 대동남아 편함없이 잘 있는 그녀 뭐라는 걸 들을 때가 내 몽땅이 계속 이끈다 철조망이 바로 놓고 다시 만난 그때까지 한마음 소식으로 온다 한마음 대동남아 한마음 대동남아 두 분의 노래 노래가 그리스도 난 그녀의 피는 수신을 다시 한번 불러보냐 한지 한창 저 바람의 길이 다치도 없을수라 하루가 소식으로 한마음 대동남아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